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왼팔이 되는 거야 왼팔을 왼쪽 이 이두 쪽에 꼬치장이 묻었어 그리고 꼬치장을 보여줄 거야 그럼 어떻게 보여줄 거야? 그치 이렇게 보여주지? 내가 여기 앞에 있어 다시 보여줘 봐 어떻게 보여줄 거야? 이렇게 보여줄지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써먹을 수가 없어 팔을 이 상태에서 내 손을 쳐봐 어렵지? 안 되지? 근데 팔꿈치가 여기 있잖아 근데 똑같이 다르게 해볼게 나한테 손목 시계를 반대로 찬 거야 시계끈을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여줄 거야? 이렇게 보여주지 그럼 여기에 힘이 들어가지? 들어갔지? 그럼 시계끈을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내려보자 상체 숙여봐 쑥 숙여봐 자 여기서 손 쳐봐 내 손 쳐봐 칠 수 있지? 칠 수 있지? 이건 사용이 가능한 팔이야 다시 팔꿈치 초콜렛 아니 이거 고추장 보여줘 야 보여줬어 여기서 쳐봐 칠 수가 없어 지금 여기로만 사용하는 팔이야 근데 손목 시계를 보여줘 봐 여길 쳐봐 칠 수 있어 편한 거야 이 팔은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쓸 수가 없는 팔이야 근데 어드레스를 한다고 여기에서 쫙 팔을 펴야지 그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칠 수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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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면 여기서 이 시계 봐 봐 봐 이렇게 했을 때 쭉 앞으로 보냈을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갈 거야 들어가? 느껴져? 네 이 느낌을 가지고 상체를 숙이면 아주 좋은 어깨 동작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여기를 경계해서 엄지손가락 따봉을 하고 내 손까지 올려봐 올라오지 올라오지 이걸 쓸 수 있는 팔이야 다시 자 고추장 보여주고 고추장 보여줬지 다시 어드레스 내려왔어 보여줘 엄지손가락 올려봐 힘들지 그치 이게 달라 진짜 달라 그래서 어드레스 할 때는 내가 어드레스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앞으로 놓고 앞으로 놓고 손목시계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탁 비틀어 탁 비틀어서 탁 넣어주면 그때부터는 내가 여기가 필요 없이 여기로만 움직일 수 있는 팔이 되는 거고 고추장을 보여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거로 팔을 핀다 이것도 핀 거지 이것도 핀 거지 근데 이렇게 펴보이지만 고추장처럼 펴보이지만 손목시계처럼 펴주는 거야 이 힘을 가지고 펴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왼팔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 다시 어드레스 오빠 바로 척추 들어가지 이러면 안 된다고 잘 모르겠으면 항상 어드레스 이거 이렇게 돌아 올려 아니지 여기 괜찮아? 괜찮아 편해? 도는 거 확인한다? 오 괜찮아 괜찮은 거 같아 그 정도 여기에 힘을 유지해 이 기분을 느껴 계속 이 기분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나중에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다리 앉아 봐 옳지 그래 올리고 단 다리는 무조건 쫙 피는 게 아니야 아 완전 쫙 피는 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냥 이런 무릎만 살짝 튕겨주는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 이 몸이 가장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의 형태가 나와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서 팔을 넣었어 툭 내려놨어 주먹을 쥐고 주먹을 쳐봐 그러면 요기 라인 있지? 요 라인이 손 밑으로 가게 내려봐 옳지 요렇게 어드레스가 될 거야 여기 요렇게 스톱 여기서 멈춰있어 허리 편해? 네 척추로 서 있으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 같아요 그래 다시 써 다시 옆으로 돌리고 그렇지 이렇게 말아놨지 이 망가를 다시 돌려 그리고 배꼽이랑 명치에 손 택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숨을 약간 들이마신다 또는 명치를 올려준다 배를 넣어준다 이런 느낌 나지? 네 그래서 다시 툭 내려놨어 내가 누르려고 해도 다리 텐션 때문에 안 내려와야 돼 허리 텐션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허리는 지금 몸이랑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당기면 다리가 다리가 부드러워야 돼 느껴져?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넣고 이렇게 돌려놨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잡았어 옆에서 봐줄게 오케이 지금 너무 좋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립을 한번 잡아 그대로 있어 한번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조금만 더 짧게 잡아보자 유지되고 있어 오케이 고개 살짝 들고 옳지 좋아 오케이 이 정도 오케이 좋아 지금 좋다 지금 좋은데 얘가 허리 아파? 네 야 일어나 일어나 하하하하하 그거 기립근 운동을 해야 돼 다 오는데 어 기립근 운동을 해야 되고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움직일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동작이 나와줘야지 아 진짜 부드럽구나 이 기립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골프를 빨리 늘어 내가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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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이걸 알아낸 거야 음 진짜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공을 쳐와서 때려 맞추고 뭐 했는데 원리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몸이야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건 어드레스야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 등의 느낌을 알면 간소화를 시켜야 돼 나는 내가 어드레스 할 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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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나 이렇게 어드레스 한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이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내 느낌은 그냥 주저앉는 느낌이야 살짝 주저앉는다 그러면 나는 앞뒤 중심이 잘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찾아야 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옆으로 보고 먼저 옆을 보고 이렇게 늘어나서 오케이 그리고 옳지 오케이 오 잘하네 한번 돌려본다 오 잘 들어가 오 눈 속임 없어 그래서 이 느낌을 골반 쪽 이 느낌을 엉덩이를 내려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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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런 느낌도 괜찮아 앞배가 나오는 느낌이 여기가 확 말리지 아랫배가 올라오는 느낌이 확 말리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에서 다리만 살짝 올려봐 아니 아니 다리만 살짝 펴봐 그렇지 얘를 앉았다가 펴 근데 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했지 이 상태에서 이 약간 굽어 있잖아 다리를 피면 얘가 이렇게 쏟아져야 돼 다리를 피면 쏟아져야 돼 왜? 여기가 다 고정돼 있으니까 다리를 피면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다리를 피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움직임이 돼야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해돼? 네네 오케이 이 상태에서 배꼽 명치 잡고 배꼽 명치를 같이 붙여준다 하면 등이 완전 말렸지 이러면 아랫배가 올라온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 느낌에서 다리를 무릎을 이렇게 올려주면 상체가 쏟아져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완벽하게 힘이 실린 거야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몸을 삭 돌려봐 옳지 이렇게 돌아가면 돼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게 힘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 네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몸을 어떻게 돌려요? 라고 신체 구조가 안 되는 구조인데 그거를 돌리려고 하고 계신 거야 나중에 골프를 치다 치다가 아이고 허리 아파 약간 앉는다는 느낌을 해도 자세가 나와 그래서 백을 했다가 다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세가 안 되는 거지 그냥 한 번에 놀고 이런 게 이렇게 다시 싹